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2시입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주차장에도 차들이 많이 빠져있네요 그리고 도로주차장은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데 낚시하시는 정신나간 분이 있나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보니까 기온이 지금 3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체감온도는 한 4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뜨겁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이게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엄청납니다 오늘 월요일에 갔고요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파도는 잔잔하고 바람이 좀 불어주고 있습니다 와 걸어가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낚시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기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 너무 뜨겁습니다 자 여기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한루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단속을요 해양에서는 전혀 못하게 하고요 내양 쪽으로는 어떤 경찰이 오면 좀 봐주고 테트라포트만 내쫓고요 또 어떤 분이 오면 전부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 같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쪽에 한 팀이 있으니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안 나와서 다들 올라가셨는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최고 뜨거운 2시입니다 그래도 정신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더위에 강한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선도원 4분 5분이 모여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나오나요? 아 지금 오신가요? 한마리 잡으셨다고?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오셨는데 한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자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시원한데요 또 해가 삐져나오면 엄청 뜨겁습니다 다행히 구름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바람이 부으니까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는 시원합니다 자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는데 금방 오셨는데도 한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도 지금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하던 중에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카고체비를 준비하셨네요 바늘마다 낚시를 껴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미끼를 껴서 바늘마다 미끼를 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캐스팅 하셨습니다 히트 히트 밑밥을 뿌려주니까 거기가 나오는데 정갱이 갔습니다 정갱이가 왔습니다 아 옆에 히트 히트 오 고동한다 와 힘 좋습니다 자 밑밥을 뿌려주니까 잘 나오네요 자 예 히트 히트 성공 자 밑밥을 아하 참 아깝습니다 고양이 밥 됐습니다 고양이 밥 자 예 밑밥을 뿌려주니까 정갱이가 됐든 고동어가 됐든 잘 나오네요 다시 준비를 하시고 밑밥을 뿌려주면 또 한번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캐스팅 하고요 또 밑밥을 뿌려줬습니다 어 예 간당간당 하는데 자 밑밥을 뿌려서 고기를 모은 다음에 아 옆에서 고기는 튀고 있습니다 튀고 있는데 히트 안 나 또 왔나요 빠져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입질은 잘 오네요 자 한군데 집중이 돼서 그런지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예 한군데에 밑밥을 뿌려주니까 집중이 돼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쥐가 들어갔는데 뭐가 물었을까요 움직임은 없습니다 쥐가 정갱이가 물고있나 정갱이가 물고있나 정갱이가 물고있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해양경찰이 신하가고 있는데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신하가고 있습니다 사이렌도 안 울리고 그냥 가네요 애양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올 때 또 뭐라 그러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히트인가요 아 빠졌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여기 사도님들 준비를 다 마치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켜드리고 캐스틱 자 아드님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자 밑 캐스틱하고 밑밥을 굴짝굴짝 집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마람이 불어서 밑밥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예 무기가 튀었습니다 옆에서 튀었습니다 자 사모님은 카드채비 자 예 우리 또 지역군이 또 낚시하러 오시네요 그 물낚시 예 조금 이따 구글 낚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아 왜 지금 나왔어 아침에 엄청 잘 나왔는데 아 지금 고기 많이 나왔어요? 90마리 잡아서 90마리요? 그래 어휴 많이 잡으셨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박스 하나에 4,5초로 달아야 돼 얘 붙으러 갔는데 집에 붙이려고 지금 이거 두개 좀 써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잡아놓은거 붙이려고? 어 붙이려고 어 집이 3시간만에 그렇게 잡았어 어 여기 어디 집이 근처세요? 방관 중앙시장 아 중앙시장에 계시는구나 어 아 집이 잘 나왔어 1,5마리 6,6마리 6,6마리 한 번에 낮반 하나에 그렇게 돼 와 내가 보고 야 전워만 70마리 고등어가 10마리 아 많이 잡으셨구나 자 네 지금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아우 너무 뜨겁네 이따가 한 3시나 4시돼서 이제 나와봐야지 네 지금 2시인데 그럼 아무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네 오늘 월요일이고 아침에 고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자 저기도 히트 네 들어가십시오 자 여기 지역 어르신이신데요 아침에 전원을 70마리 자 낚시를 하실줄 알았더니 낚시 하시는게 아니고 박스 주소로 오셔서 거기다 붙여주신다고 박스를 두개 주소 갖고 가시네요 아 아 아 오 왔습니다 한눈파로사이에 고등어가 왔습니다 예 히트 히트 자 예 파둥파둥 고기가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또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카드채비를 쓰셨는데 낚시 반을 받을 마다 또 새우를 끼워 주시고 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가 그 노구를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거두어는 이 고등어 학공치는 밑밥을 많이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군요 사장님 도미 보기를 따 주시는데 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자 밑밥을 뿌려주니까 고기가 엄청 티네요 전개가 되는지 고등어 될지 아 막 저 tv 서쪽 막 티비에서 갔습니다 저 아래로 흘러가고 있네요 고객님 다시 밑밥을 쳐서 끌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아래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것 같아요 물이 리트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물이 빠지는 건지 들어오고 있는 건지 에 조금 있다가 키를 한번 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 바람도 우측으로 불고 있구요 물도 우측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 예 비법을 뿌려주니까 고기가 막 치고 있습니다 아 자 또 물고 들어갔습니다 빠졌나요 있나요 어 예 고기가 나오는 것도 같고 아 아 정쟁이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정개이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 아 자 밑밥을 뿌려줄 때는 밑밥을 뿌려줄 때는 고기가 막 치는게 보입니다 자 다음 색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이 방생은 하얀 막 도망가고 있는 가는데 정신을 못 찾으세요 아 아 아 힌트 힌트 이번엔 고통과 오고 왔습니다 아 아 히트 으 예 힘 좋습니다 아 아 손맛 주기 로 보도합니다 예 어 올라왔습니다 자 아 아 저쪽에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나요 아까 오시던 분들 같은데 예 자 예 아 이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아 아 아 말이 올랐습니다 이상 예 청호동 방파제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예 우리 이제 손님이 나가 나가구요 그래갖고 청소 좀 하고 늦어서 한 오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조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